밑에 바삭하지? 나는 작업하는데 어디서.. 냄새가 자꾸 나.. 혹시 나 혼자서 먹는 냄새잖아 그걸 건조를 해? 응 짜자잔 간식입니다 그냥 으깨줍니다 호박고구마 자체가 엄청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띠라 여기다가 소스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거든요 담백한 맛이 아주 좋아요 담백한 맛이 아주 좋아요 담백한 맛이 너무 좋아요 deixar은 수상 쫄깃하고 그렇게 안 넣으면 깨주 lerini 새우 계란 2개 스텝 히면 뭉클 마지막으로 우와 맛있겠다 다되었습니다 저희는 계란을 넣어줍니다! 뜨거워? 뜨거워요? 2절 얼른 쉴 곳 워크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